자 녹화 시작했구요 여러분들 오늘 레전드 덱스 메르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어제 협상을 끝냈습니다 자 나비템 세팅은 결국에 이아케인 3파프 3마이 3타일 이렇게 갈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중구난방 진짜 근본없는 템 세팅 하지만 그냥 성능으로 보공 부족한걸 찍어 눌러보겠습니다 보공은 어디서 챙김 하시는데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혀 보공에 문제가 없다 합니다 자 15성 타일벨트 바로 가져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추업 나중에 돌릴거구요 이 정도면 무난하게 쓰고 있을 추업이 되니까요 일단 받아 버릴게요 15성 타일벨 자 15성 개깡패 문신 문신 타일런트 케이롬부츠 잠재 질이죠 공격력 질이고 자 이거는 가회시 3이나 남아있구요 추업이 진짜 토 나올 정도로 쓰레기지만 잠재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도적템 수준의 잠재구요 이거는 어 진짜 좋은것 같아요 이렇게 타일 15성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타일 12성 망토가 있는데 에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들은 배 팔 수가 없고 나비는 제가 그냥 취미 생활 캐릭터로 평생 할 거니까 이런 문신템을 사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장갑은 아케인 쓸 겁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아케인 장갑 아 강환불 왜 없네 자 일단은 환생의 불꽃 좀 사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즈디스 유얼 메인 캐릭터 노노노노 아임 도적 자 신발 환불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움만 돌아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48 20 럭 80 덱스 40 덱스 0 덱스 20 안 돼 이걸로 안 돼 강력한 환생의 불꽃 사볼게요 자 이건 리엔 가서 해야겠다 리엔 안가면은 각이 안 나와 장인의 혼으로 돌려 볼게요 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신발부터 신발 추웁을 띄어 보겠습니다 이게 총 몇 갠진 모르겠는데 고 호미 다 써버렸다 벌써 벌써 다 써버렸다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 타일런트 자체가 추웁이 안 붙어요 이거는 뭔가 오피셜 같은 느낌 저도 많이 돌려봤는데 타일은 진짜 안 붙습니다 이거는 장인의 혼으로 갈게요 고 고 저 어그로꾼 블랙 좀 부탁드릴게요 84! 어! 만족하는 게 낫겠지? 만족하는 게 낫겠지? 아 만족하는 게 아 나을까? 그래 다음은 너야 이 자식아 만족하고 얘도 80은 넘길게요 맞아 지금 현재 돌리기 전 72 자 명장분 혹시 계실까요? 영거부를 사서 이거를 재료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이스터빌로 명장분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장분들 17채널 마이스터빌입니다 와 명장분이 이렇게 안 계시다고? 휨캣 잘못된 사람 아니었나? 아 아니구나 얼굴이 잘못됐구나 형에 대한 네네 마음이야 감사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장분들 안 계신가요? 명장 어? 어 이분 도와졸이요 형님 이러면 되나? 자 가면 안 됩니다 형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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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미X 오마 뭐하는가? 뭐하는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충격받을 뻔했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자 인트 72 44 아 개첨왕이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렘 우와 생김새 진짜 여전히 역겹죠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뭐 좀 주세요 존버하지마 50억 오케이 믿는다 내놓으세요 자 얼장 교환 개빨리 눌렀어 자 50억이 졸지에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떼돈을 벌어버렸구요 이제 경매장 다 쓸어버리러 가겠습니다 어디서 내 앞에서 영안부를 비싸게 올려놓고 있어 그럼 다 사줘야지 쓸어버리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이 밑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지옥에서 살아돌아온 쓰레기 사탄들이에요 갈게요 자 이제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거 몇개 없는 영안불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48 인트 48에서 제발 제발 여기서 떠줘야 깔끔하게 녹화 종료가 가능해 마력 6 텍스 20 텍스 24 16에 6% 어 아 80은 못 넘은 거잖아요 그죠 다음 강력한 환생의 불가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 매너인 하나 나왔고 나비 7.0 찍는 거 아냐 무리하지 않을게요 네 너무 무리하지 않을게 지금 아 80 개 같은 거 80 나왔네요 야 세상에 이것도 추업이라고 기어 나왔네요 아주 그냥 그냥 멈추자 일단 일단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합시다 아슬아슬 81 나왔습니다 이야 스공 공개합니다 일단 노버프 스공 만수르랑 길축 빼고 노버프 1100 와 아까 뭐냐 22000에 메용 쓰고 23000 정확한데 와 스공은 10스택에 1500만 야 데미지 좀 보자 잠깐만 나 데미지 볼래 야 데미지 3억 됐다 줄당 3배 올랐어요 3배 데미지 카벨 한 번 가보자 카벨 한 번 가보자 카벨 바로 죽을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고 맞지 맞지 가본다 얘 불 뿜는 거 맞으면 확인하고 오케이 가보자 카벨 아까랑 차원이 다른 데미지 그냥 이거 바커 10 가능인데 진짜 와 개 세요 진짜 개 세요 저 피만 보고 일부러 죽었습니다 엇 튕겼는데 엇